자 18번 괄호 17번 세율 자 1번은 토지 토지 건물은 2년 기준이에요 2년을 채우면 기본 세율 2년을 못 채우면 비례 세율로 가죠 1년 미만이니까 50 자 그 다음 2번은 건물 2년 채웠어요 2년 채웠으니까 기본 세율 기본 세율이 초과 누진이에요 자 그 다음 3번은 상속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돌아가신 분이 1년 7월 그 다음 더해야죠 6개월 그래서 더하면 2년 채웠잖아 2년 채웠으니까 기본 세율 6에서 42 그래서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3번은 틀린 3번은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4번은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이다 1년 미만 1년 못 채웠네 항상 조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 기준이에요 못 채웠으니까 두 번 계산해 기본 세율을 몇을 더한다 20을 더하고 1년 못 채웠으니까 40%를 적용해서 큰 걸로 가요 그래서 답이 4번이네 그럼 1년 이상 보이면 맞는 거예요 미만이기 때문에 40%와 기본 세율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큰 걸로 간다 답이 4번이다 1년 이상이면 맞는 거예요 지문 1년 미만은 40%잖아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입주자로 선전능 지우는 뭐다 이거 분양권이야 분양권은 원칙이 보유기관 안 따져요 투기권 50% 다만 1세대가 보유하기에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50%에서 제외한다 보유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몇 번 4번 자 그 다음 18번 과로 놓기네요 자 박스가 포인트가 뭐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3주택이네 역시 1년 미만이잖아 1년 못 채웠잖아 그러니까 기본 세율에 과로 20을 더하죠 기억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과 그 다음 1년 미만이니까 40%죠 니은은 40%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서 산출세액 중 큰 거 적은 거 큰 세액으로 간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인가요 2번 2번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17번이잖아요 그죠 가장 잘하는 게 17번이야 1년이 안 되면 뭐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토지상가는 2년이 안 되면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그래서 토지상가는 딱 2년 기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 19번 미등기 자 미등기로 들어가네요 틀린 것 1번 역시보다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럼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불리익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불가능한 거니까 무허가 주택 자 그다음 2번은 미등기로 결정되면 불리익을 준다 둘 다 적용받을 수 없다 미등기로 결정되면 그리고 3번도 뭐다 포인트가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안 봐요 안 보니까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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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네 불가능한 거니까 불리익을 안 줘요 그래서 1번도 불가능 3번도 불가능 미등기로 안 본다고요 자 그 다음 4번 단기는 바로 미등기로 가요 바로 단기는 미등기야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미등기로 본다 맞네 단기가 미등기로 안 봐요 1년 이상 단기는 짧은 기간은 바로 미등기로 본다 장기가 안 봐요 그래서 4번은 장기로 고치면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 단기는 바로 미등기로 본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 자 오른쪽 미등기로 보면 세율이 몇 다? 70%? 70%? 70%죠? 근데 틀렸잖아요 이것도 어디에 70%를 곱하는 거야? 과세표준에 산출세액이 틀렸네 세율은 어디에 곱한다? 과세표준에 표준에 몇 프로? 70%?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게 뭐다? 결정세액이 된다는 것 항상 세율은 어디에 곱한다? 과세표준에 그래서 산출세액 틀렸네 그래서 19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과 5번이에요? 복수정답이네요 3번과 5번 5번도 틀렸어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곱한다 자 20번 자 20번은 뭘로 돌아가고 상속이 나왔다 상속은 조심해야 돼요 상속 돌아가신 분이 3년 보유 6개월이 되는 날에 양도했다 그럼 돌아가신 분이 3년 보유 상속인이 6개월 자 세율을 따질 때는 세율을 따질 때는 3년 6월 그러나 장기를 따질 때는 상속계시일 이렇게 6개월 일반 상속 바로 보유기간이 달라요 세율은 피상속인의 죄득일로부터 따지고 장특공제는 상속계시일로부터 따져요 다르잖아 보유기간은 이렇게 자 1번 장특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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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이 안 되잖아 안 해주죠 6개월 있다 가 아니라 없다 그러나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는 무조건 있다 기본공제는 무조건 받는 거예요 없다 가 아니라 있다 그럼 세율 적용 시 세율 적용 시는 뭐다 세율은 6개월이니까 50% 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세율은 3년 6월 그래서 기본세율 6에서 몇 프로로 따진다 42 그래서 3번도 틀렸네 세율은 토지잖아 2년 채웠기 때문에 6에서 42 토지는 2년 기준이니까 그래서 3번도 틀렸네 6에서 42 그리고 상속받으면 상속받으면 취득 가격이 없잖아 그럼 취득가액을 만들어야죠 법에 의해서 상속받으면 취득가액이 제로잖아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의 실직원의 가액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밖에 없다 그리고 양도세 기산할 때 상속세는 공제 못 받죠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공제 안 해줘요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증여세는 공제를 못 받는다 답은 4번밖에 없네 그래서 항상 세율을 물어볼 때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 장기를 물어볼 때는 일반상속 가업상속이면 똑같아요 가업이란 말이 없으면 6개월 3년이 안 됐네요 자 그 다음 21번 아까 다 설명했죠 2월 과세 자 2월 과세는 5년 배우자 또는 직회 준비소 증여받은 개정법이 있어요 토건 특취득권리 정답은 1번이네 법 바뀌었어요 토건 특정설물 이용권 회원권 뭐가 이번에 추가됐다 취득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틀렸네 이용권리는 2월 과세하고 관련이 없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뭐만 들어간다 취득권리 벌써 글씨가 틀렸잖아요 2번 자 그 다음 2번은 장특공제를 물어본다 장특공제와 세율은 증여자 기준이다 증여자 맞죠 증여 받은다면 안 돼요 증여한 증여자 최대길로 자 그 다음 3번은 뭐를 물어본다 납세 무자 증여를 인정해서 수중자 맞고 자 그 다음 4번은 뭐를 물어본다 뭐를 물어봐 증여세 그 다음 증여를 인정함으로 안 돌려줘요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고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시험은 없다라고 안 나와요 고급스럽게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물어봐요 없다면 다 맞추잖아 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1번 개정법 필수에요 토건 특 취득 권리만 이월과세에 해당한다 이상한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2번 자 22번 갑이 국내수지를 갑이 사촌령 자 사촌령은 배우자 직계의 좀비 속이 아니죠 사촌령이잖아 사촌령 특수관계자 사촌령 특수관계자 증여했잖아 증여 사촌령 사촌령은 역시 병에게 양도하고 몇 년 이내에 양도해야 돼 5년 그래서 갑을 뭐라 그런다 증여자 사촌령을 뭐라 그런다 수중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사촌령을 부당행위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부인이란 법을 적용해서 몇 년 이내에 팔을 때는 5년 이내에 팔 때는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다 어떻게 증여자가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2월 과세는 배우자를 통해서 양도세를 띄어먹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고 이번에는 사촌령을 통해서 우에 양도한 다음에 양도세를 띄어먹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과정에서 사촌령의 증여세를 계산하잖아 그 다음 양도세를 계산해보는 거야 계산해보니까 합쳐서 1억이야 그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되려면 뭐다 양도세가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봐서 갑의 양도세를 계산해봅니다 3억 그럼 직접 팔면 3억인데 사촌령을 통해서 우에 양도하니까 1억 양도소득세를 사촌령과 짜고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겠다 부인해서 어떻게 본다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1번이 그 얘기예요 갑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걸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된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네 글자로 줄여서 우회 양도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수중자의 조세가 큰 경우다 적은 경우다 적은 경우는 이 거래를 부인해서 증여자가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2번을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큰 경우다 적은 경우다 적을 때에는 클 때에는 정상적인 거래예요 적을 때에만 클 때에는 보지 안해야 한다 그럼 이 거래를 부인하니까 이제 뭐를 알아야 돼 뭐를 알아야 돼 갑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그리고 증여세는 돌려줘요 증여를 인정하네 환급하고 그 다음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수중자가 아니라 증여자고 그리고 둘 사이는 뭐다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2월과세랑 세 가지가 다른 거예요 앞에는 똑같고 2월과세랑 세 가지가 다르잖아 그래서 2월과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월과세는 수중자가 납세의무자고 연대 납세의무가 없다 이에는 증여를 인정 안 함으로 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3번은 뭐를 물어본다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있다란 뜻은 고급스럽게 뭐라 그런다 진다 지지 아니한다 이거는 2월과세 문제예요 자 그 다음 4번 4번은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투네 이거는 뭐다 특수관계인끼리 뭐다 의뢰계 특수관 양도하는 겁니다 양도양수예요 시가가 10억짜리야 얼마를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거기 얼마 의뢰계 9억 9억 친인척과 짜고 그럼 이 거래가 부당한 거래인지 정상적인 거래인지 알아야죠 사고 파는 거여 사고 낮은 가액으로 팔아서 양도세를 감소시켰다고 뭐다 인정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시가로 적어라 10억 그럼 인정될 때는 어떨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될 때는 숫자 기억해야죠 인정될 때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10억으로 계산한다 그럼 10억에서 9억을 빼면 1억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3억에는 안 들어가네 그럼 시가의 5%를 계산해 봐야죠 10억에 5%는 5천 이상 갓거나 크면 5천 이상에 들어가죠 갓거나 크면 이 거래를 부인하고 10억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3억은 차이 안 나지만 5% 이상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얼마다 10억으로 이 숫자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오빠 3억? 3억 줄게 부당한 거래야 돈 많다고 막 오빠가 자랑하지 3억 달라고 해봐 도망가 자 그다음 30만 원은 줄 수 있어 부자들이 더 돈을 안 쓰죠 그쵸? 없는 사람이 돈을 더 써요 우리나라 심리구조가 개뿔도 없는 게 자고간 폼생폼사의 인생은 가족이 다 망하는 거야 오빠 3억 숫자 배열 그래서 22번은 문제가 뭐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파는 거 형과 동생 배우자 직계준비속이 아닌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그 다음 특수관계위가 짜고 사고 파는 거 사고 파는 거 부당행위 계산 부인 2입니다 자 5번은 미등기다 자 미등기는 몇 프로를 적용한다? 70% 근데 거기 뭐가 나왔어? 제외 자산이 아니라면 뭔 뜻이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거는 70% 적용 안 하잖아요 등기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바비 3번이네요 자 그다음 23번 자 이제 비과세로 들어왔네 개정법이 있어요 비과세의 포인트가 23번 비과세로 들어왔죠? 자 기역 파산선고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랬잖아 돈 받았잖아 법원이 파산선고는 양도로 본다 뭐를 물어본다? 그렇지만 과세는 안 한다 파산선고 5 비과세예요 파산선고는 양도를 물어보면 본다 법원이 돈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비과세는 5 교환 분압도 비과세 5 그리고 디그슨보다 8년 이상 작용한 농지죠? 이거는 감면 조항입니다 비과세 조항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감면 조항 자 그다음 리을은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는 거는 비과세 주죠? 5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2년 보유하면 돼요 자 그리고 미음은 뭐다? 농지의 대토도 감면 조항 그래서 농지는 뭐가 비과세 조항이에요? 교환 분압 나머지 농지는 감면 조항 자 그다음 비읍 개정법 나왔다 제조사 조정금 증가야 감소야 감소? 내 땅이 줄어들었다 그럼 국가로부터 조정금을 받아요 결국 땅 판 건데 올해부터는 뭐다? 비과세 중요한 거는 감소해요 증가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안 하고 그럼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는 뭐다? 디귿과 뭐밖에 없다? 미음 디귿 미음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나머지는 비과세 조항 자 24번 자 1세대가 양도 1연제 국내의 하나 포인트는 뭐다?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칙은 몇 년 보유하다 팔아야 돼요? 2년 보유 그래서 부득이하잖아 왜? 서민들이 살잖아 임대 아파트 그럼 임대 아파트는 뭐만 따진다?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그래서 보유기간 틀렸잖아 실거주해야 돼요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그러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뒤바뀌었어요? 실거주해야 돼요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고쳐요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임차일부터 월세 내는 거니까 임차일부터 절대 취득이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은 1주택자가 포인트가 뭐다? 협의 매수 수용 그럼 보유기간 안 따져 단 뭐는 따져? 과로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보유기간 안 따지고 비과세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가 일부가 뭐다? 수용당하면 밑줄 그어 뭐가 남아있다? 잔존주택 그럼 잔존주택은 팔기가 어려움으로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이내 3년 하면 안 돼요 잔존주택 그래서 1번 2번은 숫자를 물어볼 때 뭐다? 숫자를 물어볼 때는 3년이 아니라 5년 5년이에요 팔아먹을 때는 2년 보유 안 따진다 자 3번은 해외 이주로 가네 이민 가는 거죠? 혼자 가면 안 돼 세대전환 세대전환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민 가니까 단 빨리 팔아야 돼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3년 하면 안 돼요 2년아 출국 같이 하자 고집이 세갖고 혼자 가라 그래요 이놈아 출국 같이 하자 2년 3년 하면 안 돼요 4번은 포인트가 뭐다? 국외 거주 왜 국외 거주 가는 거야? 배우자가 해외로 발령받아 몇 년 이상 1년 이상 그리고 똑같이 세대전환이 출국해야 돼요 출국을 안 돼요 왜 이거 계속 나오냐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출국을 위피터 그래서 2년아 출국 같이 하자 알아들었죠? 또는 이놈아 출국 같이 하자 대부분 뒷구멍이 사생활이 복잡한 인간들은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 깜둥이 앞에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 재수 없으면 우리나라가 진짜 안전한 날이야 사생활이 이상한 배우자들은 절대 둘이 안 가 혼자만 갑니다 대부분 둘이 안 가 딱 보면 주변에 이민 갈 때 같이 가야 돼 해외로 발령을 받더라도 같이 가는 게 정상이야 같이 안 가면 하느님이 용서를 안 해 4번 4번은 그 얘기고 그다음 5번은 포인트가 뭐다? 포인트가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 다른 시로 이전 이사 가는 거잖아 뭐 근무상 형편이라든가 취약 이런 거 학교폭력 뭐만 따져 1년 이상 거주만 따져 그래서 보유 틀렸네요 1년 거주가 없잖아요 1년 이상 보유를 뭘로 고쳐야 돼? 거주로 그러면 팔아먹을 때는 2년 보유 안 따진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몇 번이다? 1번과 5번 중요한 거는 1번부터 5번까지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보유기간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렸다 1번도 보유기간 틀렸네 거주기간이지 5번도 왜 틀렸다? 1년 이상 보유 보유를 뭘로 고쳐야 돼요? 거주로 자 그다음 25번으로 들어가자고요 25번 그리고 이제 시험이 한 달 정도 24일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네 그죠? 올빼미 생활 고치세요 잠 늦게 자는 분들은 올빼미 생활만 고치더라도 평균 10점이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매일 새벽 3, 4시까지 공부하다가 시험날 잠도 안 자고 표시지 해갖고 시험자가 막 땡해요 압력이 10점 떨어져 노량진 가도 그 구급공무원 공부하는 애도 있죠? 옆에서 나랑 같이 담배 피잖아 그럼 무조건 불합격이야 내가 얘기해줘 너 담배 끊으면 기억력이 되살아나서 평균 시점 올라간다 그래요 담배 끊은 연함이 있어요 담배 피면 얼마나 이 속이 뒤집어져서 머리가 기억력도 안 나 그리고 잠 일찍 자잖아 합격하는 사람들은 젊은 애들 거기 딱 오피스텔 잡아갖고 딱 11시에 자고 새벽 6시에 탁 일어나고 근데 밤 11시가 되더라도 술 처먹는 놈이 있어 여자애들아는 새벽 2시까지 부시지 해갖고 학원 강의 가고 지금 6년 재수를 하고 있어 우리 집 옆집 아들 딸이에요 자 그 다음 25번 공부할 때는 뭐다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면 점수가 올라가고 시험장에 가서 올빼미대에서 가면 띵해요 띵해서 점수가 잘 안 나와 그건 의학적으로 규명된 거예요 자 25번 1번 1세대 주택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다 틀린 것 과로를 잘 받아요 조정대상 지역이다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나왔어요 문제가 1번 1주택을 보유한 1주택 포인트가 뭐다 혼인 혼인은 몇 년 이내에 먼저 파는 거다 5년 그리고 동거복량은 10년이죠 순서는 안 따죠 먼저 먼저 파는 거는 몇 개로 본다 하나 근데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해야죠 몇 년 보유해서 4년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니까 틀렸네 보유기간 2년 이상 중에 반드시 거주기간이 2년이 붙어야 돼요 왜 조정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과세합니다 팔아먹는 거는 2년 이상 보유 4년은 맞네 거주기간이 2년이 없어요 과세하지 답은 1번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그리고 5년 동거복량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10년 그래서 혼인은 5년이에요 오래 살아라 5년 동거복량은 10년 며느리 열받아라 10년 이렇게 절대 같이 부모님 옆에 살면 안 돼요 그죠 단 처갓집 옆에 살면 오래가 처갓집 옆에 살면 처갓집에서 혜택을 받잖아 요즘 신세대는 처갓집으로 많이 가요 근처로 우리 아들도 3,4년 후에 장을 갈 때는 처갓집 옆에 가서 살을 탄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장모델 사람이 우리 동네 와서 살라고 그랬대 얘 그랬대 그렇게 되는 거야 여자가 중기업하니까 돈 많이 벌잖아 똑똑해가지고 그 사람은 잠을 일찍 자 일찍 가서 일어나고 자 2번 자 2번 그러니까 딸들도 다 건강해 자 60세 이상 포인트가 뭐다 이거 동거봉량 봉량이잖아 몇 년 포인트가 10년 먼저 하나로 본다 그래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포인트는 뭐다 동거봉량의 10년 먼저 하나로 본다 그래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물어볼 때는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를 해야 되겠죠 물어볼 때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정법이 있다 60세 미만 미만도 포함해요 포함한다고요 부모님이 암 걸려서 암 시기성 질환도 포함해요 그래서 과로는 제외하면 틀려 자 그 다음 3번은 상속받았다 2개하고 관련이 없죠 언제든지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 그러면 2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맞잖아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하나로 보지 아니한다로 바뀌어요 자 4번 자 4번은 국내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밑줄 그어 일시적으로 2개가 됐네 2개가 됐죠 경우는 종전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막 사면 안 돼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중요한 것은 3년을 주는 게 아니라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왜 조정대상 지역이다 이러니까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4번은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은 3년을 주지 않고 2년을 준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3년 이내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조정대상 지역 둘 다 자 그 다음 5번은 장기임대주택이죠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임대사업하고 그럼 언제든지 뭐를 팔면 돼 거주주택 그래서 거주주택은 필수가 뭐다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보유기간 하면 그래서 등록일 이후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 붙었잖아 하나로 본다 그리고 이거는 반복 불가능해요 최초권만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부자들은 얼마든지 집 두개야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임대하고 그럼 언제든지 거주주택을 팔 때는 하나로 보죠 요건이 요건이 뭐다 2년 거주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최초 한 번만 반복 불가능해요 계속 사고 팔고 계속 사고 팔고 최초 한 번만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임대료 상환율은 연 5%를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임대료 상환선이 뭐다 5%를 초과하면 과세를 합니다 3%가 아니라 백분의 오를 초과하지 아니함 초과했죠 그러면 과세한다 어떻게 고쳐야 돼 과로를 5% 초과하지 아니함 그래야 맞는 거예요 8호가 5% 초과하면 과세예요 비과세한다 틀렸잖아 과세한다 정답은 몇 번 밖에 없어요 몇 번 틀린 거 몇 번 1번 틀렸네 2번은 맞죠 3번도 맞고 4번도 맞고 그런데 몇 번이 틀렸어요 5번도 틀렸어요 과로 때문에 틀렸어요 연 증가일이 백분의 오를 초과함 틀려요 초과하지 아니함 시험은 3%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번과 5번이다 1번은 왜 틀렸어요 조정 내상 지역임으로 거주기간 인연이 꼭 붙어야 돼요 자 그 다음 26번 자 26번은 1세대 1주택이네 그죠 1세대 1주택이야 자 1 1 부부 세대를 달래야 하더라도 무조건 부부는 뭐다 동일한 세대 맞죠 자 그 다음 2번 2번은 포인트가 뭐다 멸실대요 재건축 그럼 거주 보유기간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통산하여 합산하여 공사기간은 제외해요 개인이니까 자 그 다음 3번 또 나왔다 혼인 몇 년이내 팔아라 5년이내 먼저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나왔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럼 4년이면 비과세 받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2년 거주 필요 없어요 오른지문 자 그 다음 4번은 다가구를 어떻게 팔았어 하나의 매매단이로 그럼 전체를 하나로 본다 각각 틀렸네 전체를 하나로 본다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단독주택 네 글자로 줄여서 단독주택 그래서 각각 팔면 각각 하나로 본다 전체를 하나로 팔면 하나로 본다 하나로 팔았기 때문에 각각이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임대주택 나왔죠 보유기간 안 따져요 포인트가 뭐다 거주기간이 5년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고 그랬어요 임차일 그래서 26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팔아먹는 유택은 거주기간 2년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그래서 26번의 3번과 이번 시험에 25번의 4번은 꼭 알고 가야 돼요 25번의 4번과 25번의 4번은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리고 26번의 3번은 뭐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닐 때는 2년 거주 안 따진다 자 넘어가 보자고요 27번 참 요즘 나라가 시끄러워요 그죠 우리나라는 패가 갈려갖고 우리나라는 싸우다가 망할 나라예요 진영이 다 갈라졌어 엄청 싸워 토요일 봐 광화문 가봐 양쪽 무슨 깡패 집단들 같아 참 서민들이 봤을 때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어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 삼국 삼국시대의 피를 받아가지고 백제 신라 고구려 죽고 죽이고 꼭 똑같아 자 2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트가 뭐다 조정대상 지역이다 조정대상 지역의 포인트가 1번 자 팔아먹을 때 1주택은 보유기간 2년에다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거주기간 2년이 붙어야 돼요 27번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자 그 다음 실거래가액이 10억원은 고가주택이죠 10억원 그럼 고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1년에 몇%야 8% 8단 그럼 3년 이상이니까 최저 24 10년 이상이면 최대 80 최대를 물어보네 80 그러나 최 저를 물어보면 83 24로 바뀌어요 자 3번 2주택이다 보유기간이 3년 3년 이상이죠 그럼 장특공제는 원래 해주잖아 근데 어디야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거예요 문제가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단 2주택인데 3주택도 똑같죠 기본공제는 있다 기본공제는 믿음기 빼고 다 해줘요 자 5번 1세대 1주택 세율을 물어보네 조정대상 지역이죠 그럼 3년 이상 그럼 주택은 1년 기준이죠 1년 기준이니까 기본세율에다가 2주택은 20을 더하는 게 아니라 10을 더하지 3주택이 20을 더하는 거예요 2주택은 10 정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5번 3주택이 20을 더하고 2주택이 10을 더해요 자 그 다음 28번 자 비과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다 이번에 과로는 뭐야 조정대상 지역이다 조정대상 지역이잖아 1번 똑같은 거잖아요 아까 5년 보유기간 4년 벌써 틀렸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지 뭐가 안 붙어 거주기간 2년이 안 붙었잖아 X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동거복량 혼인 몇 년 10년 먼저 하나로 본다 자 상속 뭐를 팔았다 이번에는 뭐를 팔았어 상속 주택을 양도했어요 상속 주택을 팔면 하나로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맞는 거예요 일반 주택을 팔아야 본다 그리고 4번은 똑같죠 통산 자 그 다음 5번 5번은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가네 이사가잖아 그럼 다른 시로 이사가죠 뭐가 충족돼야 돼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를 찾아야 돼요 보유는 상관이 없어요 이번에는 1년 이상 거주가 있어 없어 거주 있잖아 아까는 거주가 없었지 1년 동안 보유하고 1년 동안은 의미가 없어 2년 보유 안 따지니까 그러니까 거주했기 때문에 비과세 그래서 28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틀린 건 몇 번 1번 5번 조심해야 돼 이번 시험에 5번 다른 시군으로 이사갈 때는 1년 이상 거주다 1년 동안 거주니까 비과세 자 그 다음 29번으로 들어갑니다 29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자 나왔다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부부는 항상 동일한 세대다 부부는 언제 각각 세대가 돼요 부부는 이혼해야지 이혼하면 남남이요 그래 그래 이혼도 위장 이혼할 수 있잖아 사이가 좋으면 그렇지 자 그래서 2번이야 이혼했어 그래서 세금의 택을 받았어 근데 뭐다 생계를 같이 하는 등 같이 살아 이혼하고 밤에 슬금슬금 와 그럴 때는 뭐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면 추징해버려요 이혼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등 딱 세무서에서 보니까 이혼한 남자가 밤마다 여자 집에 와 냄새가 나지 바로 추징을 해버립니다 이혼도 바로 합치면 안 돼 한 2, 3년 지나서 합쳐야 원래는 5년 지나서 합쳐야 돼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방 합치면 추징해버려요 2자 그 다음 다가구 3번 다가구 이번에는 어떻게 팔았어 각각 양도 하나로 판 게 아니라 이번에는 각각 양도하면 여러 개로 본다 각각 하나로 본다 맞죠 각각 팔면 각각 하나야 하나로 팔면 하나고 자 그 다음 4번은 무슨 주택이다 복합 겸용주택이죠 상가주택 상가주택 그럼 팔아먹을 때는 주택 연면적이 외위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주택이에요 클 때만 팔아먹을 때는 그러나 갓거나 작을 때는 갓거나 작을 때는 각각의 용도로 봐요 크고 클 때만 갓거나 작을 때는 각각의 용도로 본다고요 자 5번 고가주택 이거 꼭 기억해야지 고가주택 그럼 4번까지는 다 맞죠 답은 몇 번이야 5번이잖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얼마 팔았어요 12억 12억에 팔았잖아요 그럼 전체 뭐를 먼저 구한 거야 양도차익 양도차익이 4억이잖아 4억이죠 그럼 전체 양도차익이 4억이야 그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2억이다 뭔지는 모르지만 틀렸어요 전체 양도차익이 4억이잖아 그럼 과세되는 거는 9억 초과만 과세되죠 그래서 12억분에 9억은 비과세 12억분에 3억만 과세가 된다고요 고가주택이므로 12억분에 12억 마이너스 9억 그래서 12억 중에 9억은 비과세 4분의 1이죠 25% 그래서 1억 이게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입니다 그래서 2억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 1억원 그러니까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1억원이에요 1억원 4억 곱하기 12분의 3 1억이잖아 세법에서 가장 쉬운 게 뭐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에요 자 30번 30번으로 들어가네요 찍을 거는 딱 보니까 5번밖에 없잖아 계산도 하지 마세요 그냥 5번 답 이렇게 자 그 다음 30번 이번에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투기 목적이 아니죠 항상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 그러면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런데 여기에 농어촌주택은 왜 생긴 거야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사망했어 또는 뭐다 귀농했어 귀농이 아니라 시골이 싫어 이농했어 그럼 일반주택을 그럼 일반주택을 팔아먹을 때는 반드시 몇 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일반주택을 비과세한다고요 그래서 2번은 5년 이상이에요 이거는 뭐다 돈 주고 산 게 아니야 시골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고 시골이 싫어 이농한 거야 그래서 도시에 와서 일반주택을 샀지 그럴 때는 5년 이상 투기방제를 위해서 거주한 사실 자 그 다음 3번은 귀농은 시골인데 이거는 투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몇 년 이내 팔아야 비과세를 받는다 4번 5년 3번은 맞는 거죠 귀농하면 3년 이상 농사 지어야 돼요 영농에 종사지 아니하면 추징해버립니다 과세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 자 그 다음 4번은 귀농하면 투기할 수 있으니까 몇 년 이내 팔아라 5년 그래서 2번도 5년 4번도 5년 그러나 영농에 종사는 3년이고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 5번 이거 개정법이에요 귀농하면 세대전원이 가야 돼 그리고 귀농 이것도 투기 목적이니까 반복 불가능 밑줄 그어 최초 최초 그리고 1세대 1주택으로 일정규모 이상이 농지 소유자 농사 지어야죠 일정규모가 몇 제곱미터일까요 공법에서 농업인이 있죠 천 제곱미터 이상 농사 지어야 돼요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거는 귀농주택은 누가 취득해야 돼 농지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취득해야 돼요 개정법이에요 5번 왜 틀렸다 농지 소유자 많이 틀렸잖아 만자가 들어가서 올해부터는 배우자가 취득해도 돼요 개정법이라고요 이건 장년법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도 해당이 된다 만자가 들어가서 틀렸어 잠시 좀 쉬었다 자고요 나 시였다